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한이 장한희 사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말씀을 목상으로 한 조혜진 작곡가의 잠잠한 기다림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깊은 영성의 고백의 말씀을 찬양으로 담아내었는데 그 기다림이 슬프고 어려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이자 또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걷는 발걸음임을 이 곡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다는 작곡가님의 마음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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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